아이고 이제 새끼야 어머머 일어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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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이고 일어났어 아이고 일어났어 아이고 일어나 밥 먹어야지 아니 나가요 유치원 가야지 원래 시간이 지금 너무 늦었어 지금 아이고 일어났어 아이고 일어나 얼른 뭐야 눈곱이랑 눈에 가자 밥 먹어야지 응 나와 얼른 나와 얼른 아이고 내 새끼 밥 먹어야지 세상에 아이고 좋아 얘 유희는 벌써 젓가락질 한다더라 세상에 그게 왜이렇게 빠르니 우리 소중도 할 수 있죠? 아이고 잘해요 응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세상에 주댕댕이 이거 못 찍어 먹게 꼬꼬치만 먹어야 돼 엄마 준비할 때 하나씩 먹어 세상에 이 양반은 양말을 여기다 두지 말라니까 서준아 장난감 이거 갖고 놀았으면 엄마가 이거 여기 이뿔 이렇게 올려다 놓으라고 했지? 맞지? 다 안 먹어 밥 먹어 밥 안 먹고 딴짓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맞지? 밥 조물조물 이거 야무지게 다 해가지고 먹어야지 엄마가 겨란이랑 뭐에 다 붙여놨는데 그걸 그렇게 안 먹으면 엄마가 어떻게 엄마 눈물 나와 엄마 울어 엄마 울어 알았지? 서준아 느리자취를 하지 말고 빨리 먹어야 돼 엄마 준비 하나도 못했다 엄마 준비 하나도 못했다 서준이 닭내기고 일어나고 뭐하느라 엄마가 하나도 준비가 못했다 하나도 구우야 어? 내 새끼 응? 이쁘 새끼다 먹어 이거 밥 이거 안 먹으면 엄마가 그냥 확 치워버려 그냥 엄마가 그냥 확 치워버려 알았지? 야무지게 어? 먹고 이거 엄마 확 치워버려 비타민 영양제지 엄마 힘 봐봐 엄마 밥 많이 먹으니까 힘이 이렇게 장군이잖아 애기니까 한 알 먹어야 돼요 아이구 잘해 엄마는 어른이니까 두 알 먹어버려 엄마 어른이잖아 엄마같이 이렇게 멋진 어른 되고 싶으면 아까처럼 막 편식감 안 되고 빨리 많이 먹어야 돼 알았지? 청무 맛있겠죠? 청무 음 먹어줘야 돼 이거 봐 이거 맛있겠지? 이거 우리 서준이가 이거 싫어하는 거 연근이야 한 번 먹어봐 어?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꼭꼭 씹어먹기 좋지? 아우 맛있어 내 새끼 아우 맛있어 특질 공부해야지 맞지? 알파벨 ABCD 알지? 우리 서준이 똑똑하니까 ABCD 굿굿 베리굿 사랑해요 아일러브유 엄마 영화 기절이지 엄마 세상에 우리 서준이 때문에 엄마가 여부여우잖아 미쳤나 봐 애플 그 우유는 밀타 멸치 약간 멸치 느낌으로 아하하하 됐어 세상에나 이거 색칠 공부 오색 이거 석관이 너무 많잖아 이거 우리 서준이가 약간 이런 거 고르는 센스 같은 거 있잖아 어? 엄마 닮아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막 그리면서 서준이가 색칠 공부하고 있어 엄마 빨리 씻고 올게 이거 먹으면서 부탁해 아악 엄마가 색칠 공부하고 있으니까 왜 또 귀여워가지고 그러고 있어 빨리 색칠 공부 가서 해 어? 아니 세상에 그리고 엄마 전화하면 있지? 헤매고 엄마 갖다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? 내 새끼가 엄마 보고 싶어 또 왔어요 얼른 가서 색칠 공부해 알았지? 얼른 같이 색칠 공부해 요거기 오유조루 오유조루 파도 맵지? 오유조루 오유조루 으 음 아유 잘해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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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! 아유 여보! 아유 여보! 응응응응응응응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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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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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아유 잘했다! 가자 가자! 아니 이번에 유치원 가가지고 내 새끼 싸우지 말고 전에 그 뭐냐 유희랑 한바탕 해가지고 엄마가 그때 가가지고 유희 엄마한테 세상에 죄송하다고 울고 비리고 막 그랬어 사실 별것도 아닌데 딱 그 여자는 그렇게 막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? 서준이가 엄청 잘못한 건 아니야 응? 근데 엄마는 서준이가 어? 막 그렇게 막 눈물 흘리기 하고 막 괴롭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맞지? 어? 서준이 달아줘야 돼 아우 부드럽다 어? 이 색채공부 얼른 이거 하고 있어 엄마 쳐다보지 말고 이거 색채공부 하고 있어 알았지? 우리 서준이도 머리 찢어져야 돼 머리카락이 이 트린트먼트가 뭐 10초 만에 사용하는 그 트린트먼트가 나왔던다? 어, 아니 내가 뿌려봤거든? 세상에 떡도 짖지 않고 아주 촉촉하고 부드럽고 너무 좋더라고. 어, 간편해. 너무 간편해. 응, 맞아. 그래, 그 미용실 안 가도 돼. 어, 언니도 한번 써봐. 내가 그거 보내줄게. 응, 너무 좋아. 우리 거기 윗집 언니 있지? 거 언니가 세상에. 떨려 봐, 떨려 봐. 어, 내가 깜짝 놀랐잖아. 그래서 내가. 어, 어, 어. 아니 세상에. 나는. 응, 내가. 어, 어. 아니 그래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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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아니 말도 안 돼. 서준아. 엄마 통하고 있잖아, 세상에. 그거 그렇게 하면 시끄러워가지고 안 되지. 엄마 지금 통화 중이니까 이거 좀 나중에 해야 알았지? 목소리 엄청 크니까. 알았죠? 좀 참아요. 응. 아니 그래. 세상에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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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엄마. 엄마. 그래. 어? 엄마 너무 나찾네. 그래. 그거 싸워가지고 이혼하네. 아니 그런 얘기하는 거야? 서준아. 어 이거 그렇지 그렇지 팔 넣고 어 그렇지 팔 넣고 아이고 팔 길쭉길쭉하다 우리 누구 닮아가지고 빨리 길쭉길쭉할까 내 새끼가 너무 이쁘지 아이고 세상에 다리도 길다 아이차 엄마 이거 조금 바빠가지고 저녁에 데리러 가는데 아마 할머니가 갈 수도 있어 할머니 가면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밥도 맛있게 먹고 야 나 알았지 엄마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머니한테 땡동땡땡 얘기해 놓을게요 어 그래 어 지영 언니 어디야 아 미용실? 어 됐어 세상에 어디 미용실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 미장센서 엄청 좋은 거 나왔다니까 막 씻을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뿌리면 돼 어 어 어 10초면 돼 그래 손에 묻지도 않아 뭐 그게 걱정이니 어 그래 그래 아니 그리고 이거 세상에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뿌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여기가 머리가 왜 이렇게 좋니 어 어 나 지금 서준이 유치원 가 어 맞아 맞아 응 알겠어 응 하하하하 뭐 왜 거기죠 가자 아이고 내 새끼야 알랄랄랄랄라 아하하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알았지 가자 아아아아